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군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다양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군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다양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헌신적인 임무는 중동 지역에서도 수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미친듯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거운동 영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의 뒤에 미군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3 회계년도 6회 공군의 모병 인원이 목표치에 4만 명 이상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깨어있는 정책과 정치적 숙청 탓에 많은 사람이 미군 복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원병 감소의 이유로 강력해진 경제로 젊은이들이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고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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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